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 한번 볼게요. 어떤 용어들이 있냐면 GEEK ECONOMY, 구속성 예금, MBC MARKETING, VIRAL MARKETING, D MARKETING, FANG, MAGA, 계좌 대체, 예탁 결제 제도, 구조적 이익률, OPEN BANKING, 국내 신용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2페이지 보시면 GEEK이란 단어는 일시적인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봤지만 GEEK ECONOMY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답은 GEEK ECONOMY인데 GEEK이란 단어가 일시적인 일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1920년대 미국 재즈클럽 주변에서 단기 계약으로 연주자를 섭외해 공연한 데서 유래한 말이 바로 이 GEEK인데 기존의 고용체계와는 달리 기업이 수요에 따라 자 밑줄 보세요. 초단기 계약 형태로 노동 공급자를 활용하는 방식 이게 포인트죠. 으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관련 있는 사람과 밑줄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경제 형태 밑줄. 그러니까 이 GEEK ECONOMY라는 게 단기로 초단기로 고용해서 써먹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번째 금융기관이 차주에 대한 여신과 연계하여 대출금액의 일부를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으로 수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주의 예금 적금 인출 및 해약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일명 꺾기라고 불리는데 대출을 받을 경우에 억지로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을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자 밑줄 보세요. 대출을 받을 경우에 억지로 예금이나 적금 등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구속성 예금 수치 형태를 대표적인 불공정 금융가능으로 간지하여 이에 수치를 엄격히 구제하고 있다. 답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여기 구속성 예금이에요. 구속성 예금. 자 요즘에는 좀 그러니까 대출을 그래도 요즘엔 금리가 낮아가지고 대출 받기가 좀 쉬워졌는데 예전에는 금리가 높고 대출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막상 중소기업이나 그런 쪽에서 돈 빌리라 그러면 그렇게 쉽게 돈을 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이것도 갑질 중에 하나인데 야 너 대출 받으려면 너 정기예금 들어 혹은 정기적금 들어 이러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예금 같은데 가입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구속성 예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구속성 예금. 자 그 다음에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큰 대회에서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가 간접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대회를 이용하여 홍보 효과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가 그 브랜드 이미지를 이런 월드컵이나 올림픽 대회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후원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리는 것을 말하는데 대회에서 홍보 권한이 없지만 교묘하게 일을 피해 공식 후원 업체인 듯 인상을 주는 마케팅이니까 이거는 매복을 뜻하는 게 MBC잖아요. 그래서 이게 MBC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게 우리 예전에 월드컵 때 SK인가 거기서 응원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누구시더라? 탈렌트 영화배우 한석규씨인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광고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공식 후원 업체가 아니었는데 마치 응원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공식 후원 업체인 것처럼 착각하게끔 만드는 브랜드 이미지를 재구하게 만드는 게 바로 MBC 마케팅이다. 아셨죠? 오케이. 넘기시고 23페이지. 이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라는 의미입니다. 저게 뭐냐면 이게 바이럴이에요. 이 자리에. 제품을 인터넷이나 SNS에서 찾아보고 사는 구매자를 위한 마케팅 기법이다. SNS에 상품 후기 등을 올려 감염시키듯 여러 사람에게 홍보하는 입소문 마케팅이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것은 감소를 뜻하는 디클리스와 마케팅의 합성어이다. 기업의 자사자평에 대한 이미지 상승을 위해 의도적으로 고객의 수요를 줄임으로써 적절한 수요를 유지한다. 장기적인 시각으로써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마케팅인데 예를 들면 명품의 한정 판매등이 있다. 이것의 답은 D마케팅이거든요. D마케팅인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명품의 한정 판매의 주 목적은 뭐예요? 한꺼번에 많이 짧은 기간 팔아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아주 길게 비싸게 오래 팔아먹겠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런다? D마케팅. 수요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오래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다음 미국의 IT 산업을 이끄는 대표적인 5개 기업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인데 이 5개를 앞글자를 따서 FANG이라고 불렀어요. F가 페이스북, A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이 4개를 특히 뭐라고도 부르냐면 마가라고도 부릅니다. M,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좀 딱딱한데 증권의 권리 이전을 위해서는 증권 실물을 교부하여야 하나 예탁결제 제도는 증권 실물의 이동을 배제하고 이게 뭐냐면 답이 계좌 대체예요. 계좌 대체의 증권 교부의 효력을 인정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원래 어떤 주식 거래를 할 때 주식 거래를 할 때 A라는 사람이 B한테 가령 주식 100주가 있는데 100주를 B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여기가 증권 실물을 교부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자기가 들고 있는 종이로 된 주식을 종이로 된 주식을 직접 B에게 갖다 줘야지 B에게 갖다 줘야지 소유권 이전이 된 거거든요. 주식이. 그런데 이게 종이로 된 거를 일일이 갖다 주고 받고 하는 게 귀찮으니까 계좌 대체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요.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A하고 B하고 실제로 거래를 할 때 종이를 주고 받는 게 아니라 A와 B가 서로 장부가 있어요. 장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계좌죠. 계좌. 전자적인 디지털 계좌를 만들어서 여기에 A가 100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냥 실질적으로 종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 숫자만 고쳐 준단 말이에요. 얘는 100에서 0으로 만들고 얘는 0에서 100으로 만들면 이 주식이 그냥 이전 됐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 주식은 예탁원에 놔두고 이 계좌의 숫자만 바꾸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 우리 돈을 송금해 줄 때도 보세요. 여러분들 돈을 서울에 있는 누가 부산에 있는 서울에 있는 A가 부산에 있는 B한테 송금해 줄 때도 실제로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그냥 계좌에서 자기 계좌에서 돈만 100만 원 보내주면 그 자기 계좌에 있는 돈은 100만 원은 차감되고 그 상대방 B에 계좌는 100만 원이 더해지잖아요. 그런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실제 돈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증권의 권리 이전을 위해서 증권 실물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원래 종이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예탁결제제도는 증권 실물의 이동을 배제하고 계좌 대체에 증권 교부의 효력을 인정한다. 즉, 이거 장부에서 숫자만 이렇게 차감하고 올려주는 것만 해도 된다 이거죠. 즉, 계좌 간 대체를 통해 매도 예탁자의 계좌부에는 수량을 차감을 기재하고 숫자를 빼고 그죠? 매수 예탁자의 계좌부에 수량을 증가 기재함으로써 증권의 교부가 종료된다. 어렵게 적었지만 별거 아니에요. 돈을 송금하듯이 숫자만 바꿔치기 해야지 종이에 종이로 된 주식을 서로 주고받고 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 자, 이것은 증권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회사나 기관투자자 등의 예탁자가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을 예탁하고 증권의 양도나 질권설정 등 권리이전을 실물증권 인도 대신 계좌 대체 방법으로 이런 한국예탁결제원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예탁결제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요 앞에 봤던 계좌 대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구조적 이익을 실질 총 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의 지속적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은행의 이익은 구조적 이익과 비구조적 이익으로 구분되는데 구조적 이익은 안정적이고 경상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자 이익, 수수료 이익, 신탁 이익 합계에서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답은 뭐냐면요. 답은 구조적 이익이라 그래서 이익이 구조적 이익과 비구조적 이익으로 나눠서 총 이익분의 구조적 이익을 분모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이익을 지금 얘네들이 몇 개로 나눴냐면 두 개로 나눴대요. 그래서 지금 총 자산이 있고 구조적 이익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구조적 이익이 이익을 크게 구조적 이익과 비구조적 이익으로 나눴잖아요. 자, 보세요. 구조적 이익은 뭐냐면 이 은행의 본연의 본연의 업무에서 나오는 이익이에요. 은행의 본연의 업무가 뭐예요? 예대 맞은 챙기는 거죠? 이런 이자 이익 같은 거, 수수료 이익 같은 게 은행의 본연의 업무에서 나오는 그런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은행 본연의 업무가 아닌 거에 서도 이익이 나오나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비구조적 이익이죠. 어떤 거? 그렇죠. 은행이 만약에 주차장 시설을 갖춰 놓고 거기 고객들한테 주차비를 받는다면 그 주차비는 은행의 고유 업무는 아니죠. 하지만 이익은 이익이잖아요. 그런 걸 뭐라 그래? 비구조적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적 이익이 높을수록 이 은행은 어떻게? 구조적 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분자인 구조적 이익이 커서 이 은행은 주차비나 주차비를 걷거나 그 밖에 다른 엄한 부동산 투기나 그런 데에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연의 임무에서 충실하게 돈을 버는 애들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구조적 이익률이라는 거죠. 아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무엇이란 스마트폰에 특정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앱 하나만 깔면 다른 은행의 계좌까지 조회이체를 가능하게 하는 신규 서비스인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오픈뱅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금 취급 기간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구, 기업가계, 기타금융기관 등 여러 부분을 통해 공급한 통화를 국내 신용, 답이 나왔네요. 여기 지금 국내 신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부분을 예금 취급 기간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한 통화를 국내 신용이라고 하고요. 국내 신용은 부분별로 대출금, 유가증권, 주식 및 기타 지분 등 각각의 세부 항목을 보여줌으로 각 부분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 통화가 공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국내 신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나온 용어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하루에 몰아서, 하루에 몰아서 보지 말고 끊어서 다섯 개를 보더라도 다섯 개를 한꺼번에 보지 말고 하나 봤다가 다른 공부했다가 잊을 만함만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끊어서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무대뽀로 외우려고 하면 지겹잖아요. 아시죠? 우리 재미있게 공부하자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